현대자동차가 스타리아 라운지 라인업을 확장해 캠핑을 위한 모델인 스타리아 라운지 캠퍼를 선보입니다. 해당 모델은 치측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전동식 팝업 루프, 캠핑의 필수 요소인 어닝 시스템 등 캠플리니부터 캠핑 마니아까지 사로잡기 충분한 사양들이 대거 적용된 모습인데요. 다목적 차량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세미타입 캠퍼 11과 디럭시 타입 캠퍼 4 2종으로 출시됐습니다. 캠퍼의 전동식 팝업 루프는 곡선을 통해 공개 역학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고 차체와 동일한 소재를 활용해 일체감을 주는데요. 또한 루프를 들어 올리면 성인 2명이 추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실내 램프와 매트리스가 마련돼 있어 안락한 공간으로 연출 가능합니다. 우측 어닝 시스템은 햇빛을 피할 때 유용한 것은 물론 어닝 내부에 LED 조명이 장착되어 야간 편의성을 높여주며 실내 좌석은 시트 각도 조절을 통해 추침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. 이외에도 캠퍼 4에는 슬라이드 후방 테이블, 외부 전원 장치, 청수통 및 우수통, 빌트인 냉장고 및 싱크대 등 캠핑에 필요한 사양들을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. 가격은 캠퍼 11이 4,947만원, 캠퍼 4가 6,858만원이라고 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